신대방역 여기는 신대방역에서 몇몇 한지를 안 보고 왔네? 신대방역에서 한 8분 정도 걸릴 겁니다 신대방역에서 실낸 8동 조은초등학교 근처고요 분리형 깔끔한 원룸입니다 깔끔한 원룸이고 인기가 좀 많은 방이에요 가격은 500에 50인데 뭐 한 2-3만원은 깎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모님 성격 되게 좋습니다 그리고 창 막힌것이 뻥 뚫려있고 천에 45지만 천에 45, 500에 50이네요 천에 45, 500에 50 그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방이든 방을 보고 맘에 들면 월세는 1만원에서 2만원 정도는 깎을 수가 있습니다 장담은 못하지만 최대한 노력을 하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 보시면 여기는 괜찮습니다 이 집은 이 집도 한 달에서 두 달에 한 번쯤은 나오는 것 같아요 침대는 아마 옵션이 아닌 방이 더 많고 옵션이 아닐 것 같아요 TV까지 전자레인지까지 풀옵션입니다 에어컨은 이쪽에 달려있고요 엘리베이터 있는 것 버리고 지은지 얼마 안됐습니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